음음 레벨 gtf 너는 좀 아니야 예아 안녕하십니까 하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레벨 gtf 이거를 자산배분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의 길입니다 네 그 어떤 구독자분이 이런 걸 쓰셨어요 당신이 자산배분을 설명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특히 뭐 4개죠 포트폴리오 와우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합니다 그래서 레벨 gtf를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mdd도 조금 늘어나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 안돼 안돼 그거는 죽음의 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설명도 했고 그게 괜찮아서 영상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나스닥 3배 etf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나스닥 3배 etf를 과거에 썼다면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자 나스닥 그 뭐야 3배 etf 2013년인가 아 2012년 10월에 이게 9천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19만 7천까지 올랐습니다 19만 7천 20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 10년이 아니라 8년만에 20배가 오른 거예요 와우 이걸 보면 당연히 내가 왜 전 재산을 나스닥 etf의 3배 etf에 투자하지 않았지 에휴 레벨 gtf 할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스닥이 과거에 20배 올랐는데 이게 미래에도 20배 올라줄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자 코덱스 그러니까 커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커스피 레벨 gtf가 이거는 2배짜리죠 3배가 아니고 2배짜리가 생기지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 1월 22일에 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14,980원 약 5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근데 정작 코덱스 200 그러니까 커스피 200 지수는 동 구간에 33.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g가 지수보다 2배 이상 오른게 아닙니다 그쵸 33.7과 50% 1.5배가 나왔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레벨 gtf의 수수료는 연 0.5% 정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배당을 또 안줘요 그러니까 정작 그 커스피 지수를 비교하면은 지수가 레벨 gtf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5-2% 정도 연 수익이 더 높은 겁니다 근데 이 1.5-2%를 10년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코덱스 레벨 gtf나 그냥 코덱스 200 지수나 수익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스탑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 17일날 그 2배 레벨 gtf가 생겼는데 얘가 지금 그때부터 수익이 마이너스 12.3%고요 지수는 수익이 1.1% 밖에 아 지수는 수익이 플러스입니다 1.1% 그러니까 레벨 gtf가 지수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겁니다 띠용 하시겠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변동성은 확실히 2배 높은데 수익은 왜 이렇게 x같은 거야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요 사실 레벨 gtf는 매일매일 리밸런싱을 합니다 근데 상승 하락 행보의 수익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지수가 그 이틀 연속 각각 10%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틀에 21%를 보는데 레벨 gtf는 20% 20% 올라가지고 44%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오히려 좀 더 더 나는 거죠 그리고 깨질 때 이틀 연속 깨지면은 90, 81이 되가지고 19% 깨지는데 레벨 gtf는 80, 64, 36% 밖에 안 깨집니다 자 다 좋은데 자 횡보 구간 그러니까 하루 상승 하루 하락 이렇게 보면요 지수는 110으로 올라갔다가 10% 깨져가지고 99가 되가지고 총 1%를 잃습니다 근데 레벨 gtf는 120으로 올라갔다가 다음날 24가 깨져가지고 96이 돼서 마이너스 4%의 손실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3개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를 보면은 나스닥은 운 좋게 10년 동안에 거의 계속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의 지수 대부분의 자산구는 보통 이제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지고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는 거 반복을 하면은 늘 지수가 레벨 gtf보다 더 유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커스피 같은 경우에도 횡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수 etf가 레벨 gtf보다 별로 꿀린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스닥 같은 특수한 시장에서 그것도 2009년부터 2020년까지만 이 레벨 gtf가 왕창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하하 자 심지어 이제 2010년부터 2020년에는 나스닥은 물론이고 커스피도 그 레벨 gtf가 오히려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간에는 시장이 왕창 떨어진 구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이 매우 조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2008년에 우리가 나스닥 3배 etf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음 지수가 2007년 10월 31일 2859포인트에서 어 한 1년 4개월 만에 1265포인트로 56%가 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레벨 gtf가 그 etf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95.2% 까였습니다 으어 자 물론 여기서 점 벌을 해가지고 아니야 나스닥은 다시 돌아올 거야 하면은 2014년에 본전을 챙길 수 있었는데요 자 이걸 버틸 사람이 있다고요? 당신은 그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호호 네 문제는 한국에는 지난 30년동안에 반투막 시장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IMF IT 버블 붕괴 금융위기 네 정말 10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반투막 시장이 왔는데 2020년 후에는 반투막 시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전망은 못하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에 전 재산을 거의 걸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넉넉잡고 2030년까지 한국 미국 어디든 반투막 시장이 반드시 한 번은 올 거라고 제가 감히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말을 했죠 Everyone has a plan Until you make it punch in the mouth 네 누구나 계획은 있다 내한테 어둡 터지기 전에는 이제 이런 거를 마이크 타이슨이 말을 했죠 여러분도 95% 어둡 터지면은 여러분의 계획이 붕괴될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여기 2003년부터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2007년부터 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최악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에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나스닥이 개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선호공항한테 어둡 터지는 베지터처럼 나스닥은 박살이 나는데요 지수가 아 이게 2007년이 아니라 2000년 3월 10일부터 2002년 10월 9일까지 5048에서 1114까지 78%가 까입니다 하 우리가 레벨 G 3배 ETF로 투자를 했다면 손실이 78%가 아니라 99.8% 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심지어 수수료 같은 것도 고려를 안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수익률이 마이너스 99.9에서 99.95%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우 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고요 이것도 수수료를 전혀 계산을 안했을 때 2014년에 본전을 만회했는데 이런걸 다 계산했으면 조금 더 늦어졌겠죠 이걸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허허허 한국말 10년에 개박산하는게 아니네 그려 허허허허 네 나스닥도 2000년에서 2002년 꽝 2007년에서 8년까지 꽝 이런게 있었습니다 바람만전한 나스닥의 역사 2000년에 가자 5000까지 가자 하고 그 다음에 1000배까지 촤악 빠집니다 에휴 자 나스닥은 2009년부터 7배 이상 올랐죠 그 뭐야 2009년에 1200인가 300인가 그랬는데 지금 9700이네요 와우 좋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2020년대에 나스닥이 또 7배가 오를거야 한번 반토막으로 꺾일까요 그러니까 이 두개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어떤 시나리오가 확률이 좀 더 높겠습니까 네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석이라는거 투자의 정석은 중기 모멘텀 그러니까 최근 6개에서 12개월 동안 많이 오른 놈이 계속 오른다라는게 있고 장기 역추세 그러니까 최근 5년 10년 동안 잘나갔던거는 꺾여서 다시 내려간다라는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에휴 대부분 뭐 이제 어떤 특정 주식이 6개월 1년 동안에 막 200% 올랐어요 그럼 사람들이 200% 엄청 많이 올랐네 무조건 팔아야지 물론 200%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보통 20% 30%에서 많이 팔고 50%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잖아 팔아버려 이런식으로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제 어쨌든 장기 트렌드가 5년 10년 지속이 되었다 예를들면은 나스닥과 미국이 뭐 3배 5배 7개월 올랐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 트렌드가 지속될거라는걸 은 의심치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묘하죠 정석과 정반대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왜 나스닥과 미국이 올라야되는지 그럴듯한 근거를 다 대면서 왜 이것이 2020년대에 지속될 수 밖에 없는가 이런식으로 미래를 설명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토막으로 꺾일 확률이 또 7배 올릴 확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레벨 레벨 넌 좀 아니야 엄청난 상승장 나스닥 같은 곳에서만 지수를 크게 능가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상승장 다음 이제 10년만에 10배를 오를 그런 시장을 아시면은 오케이 그리고 정말 이게 그 90% 이상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레벨에쥐 들어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10배 이상 벌겁니다 Congratulation 근데 아마 여러분이 그런 시장을 못 찾으실 겁니다 흥부장애는 지수 수익보다 낮다는 것을 한국 사례에서 봤고요 특히 이제 수수료 같은 거 배당 같은 거 고려를 하면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변동성은 무조건 2배에서 3배 늘어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숨길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0년에 한번 대한합장이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2000년 21세기만 그런게 아니라 그 전에도 다른 시장들을 보면은 이렇게 반토막 시장은 종종 옵니다 네 그런데 반토막 시장이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 레버리지 ETF는 그 MDD 그러니까 최고 손실이 90% 이상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X가 되는 겁니다 X가 뭔지는 상상해보세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그러면 완전 쓰잘데기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상품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장기 자산배분을 할 때는 쓰잘데기 없는 상품이 맞는데 여러분이 단타고수이다 단기 전략이 기똥찬 거를 만들었다 하면은 당연히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승률이 60%이고 이길 때는 뭐 1%를 먹고 깨질때는 0.3%를 깨지는 훌륭한 전략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레버리지 쓰는게 좋죠 그러면 여러분이 2배 레버리지 쓰면은 평균 2% 먹고 0.6%를 까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레버리지 ETF가 상당히 유용한데 그런데 자산배분 중장기 투자 별로 잘 안 건드리는 투자 이런걸 할 때는 레버리지 ETF는 완전 아닙니다 하.. 여러분 또 좋은걸 배우셨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구독을 하는거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아직도 싫어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